1. 트위치 프라임 2. 트위치 프라임 보이시죠? 누르시고 누르시고 자 된거에요 넘겨 넘겨 봐야 닫고 배그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트위치 버튼 누르고 오케이 썩세스 다시 배그 들어가줍니다 연결되었다고 나오죠? 상점 인벤토리 들어가면 파일럿 세트 주어지구요 여기 낙하산도 있어요 모자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고 낙하산 같은 경우에 제가 깜빡하고 녹화를 안했네요 그럼 어찌됐든 자 정글 세트에서 파일럿 세트로 받겠죠 요렇게 열어주면 요 모든게 다 제께 되는겁니다 이쁜가요 저는 그냥 선글라스랑 모자가 진짜 제일 괜찮은거 같고 그 다음에 셔츠정도 아니 구두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 위에 점퍼가 너무 후줄근해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딱 요렇게 위에 점퍼 항공점퍼 벗고있는 모습이 가장 괜찮은거 같아요 음 딱 요정도 요정도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점퍼까지 입으면 약간 여캐에는 안어울리는 모습이죠 많이 부해 보입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